안녕하세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밀두뉴석 밀두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6월 9일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원 해설로 오게 되었습니다. 맨날 이전 기출만 분석을 하다가 드디어 모의고사 날을 맞춰서 해설을 찍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전년도 기출분석 같은 경우들은 제가 다 등급컷이나 오답률 문제를 써놨지만 오늘 시험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고 제가 중요한 문제하고 예상 등급컷 정도만 적어봤어요. 주요 문항들은 11, 15, 16, 17, 20번으로 다 양적관계 혹은 이 녀석들은 양적관계 문제나 혹은 화학양론 흔히들 우리가 몰파트라고 하죠. 화학양론 그 부분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뭐 딱히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19번을 추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19번 같은 경우는 워낙 고전적인 애인데 애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이게 간과하기 쉬운데 또 나왔어. 그런 거 빼면은 딱히 그냥 신유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난무난했는데 채화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어렵게 느꼈겠죠. 아무래도 6월이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는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그냥 고의 6월 수준에서 무난무난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당황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 제가 그래서 예상한 등급컷은 43에서 45 정도예요. 아마도 45일 것 같은데 사실 47이라고 하려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를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45 정도로 잡았고요. 2등급은 37, 38. 그리고 3등급부터는 격차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화학을 공부한 개념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아직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6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엔 힘들어. 1번부터 20번까지 착착착 풀어내는 건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워요. 그래도 뭐 전년도나 전전년도 기출 이런 거 한 2개년 정도 풀어봤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푼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풀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거야. 막히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부가 많이 돼서 착착착 풀어내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하여튼 한번 이제 바로 해설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항상 모의고사 보고 끝내지 말고 못 풀었던 문제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프리스케일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혹은 이러한 개념이 부족하구나 라는 건 인지하는 좋은 메타인지 수단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쌤도 받고 바로 시간까지 계속 완벽하게 풀어봤어요. 그냥 옷이 좀 나왔는데 와 당연히 해설하려면 옷이 좀 나가겠죠? 음 뭐 저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처럼 되면 좋겠다 열심히 연습해서 저처럼 되는 걸 목표로 해보시죠. 저도 그렇게 잘 푸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최소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번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 중 탄소화합물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 탄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다 탄소화합물이야. 그래서 5번입니다. 이런 거 헤매면 안 돼요. 역대급 쉬운 1번이죠. 2번 동그라미들은 좀 지워버릴게요. 다음은 나트륨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B분의 A는 자 여기는 다 살아있네. 여기로 봐야겠지? Na가 4개에 5가 2개가 있어. 그럼 O2니까 B는 1 A는 2N2니까 4개였죠. 그래서 4 해서 1분의 4 하시면은 4 자 3번 봅시다. 나일론 합성섬유 의류문제 의식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에 관한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식량문제 질소비료 식 철 건축재료 주거문제 주 의식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ABC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자 4번은 오비탈 문제야 전자배치 문제입니다. 질소원자의 전자배치다. 자 가는 아주 정석대로 잘 배치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바닥상태 나는 지금 ES가 안 채워졌는데 EP를 채웠네 뭘 만족하지 않았어? 쌈을 만족하지 않았어. 다는 어? 뭐야 지금 홀전자수가 최대로 되지 않고 전자쌍을 만들어버렸네 이 녀석은 훈트를 만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녀석들은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자 가는 바닥상태의 전자배치이다. 기어 맞는 얘기가 되겠고 나들 싸움원리를 만족하지 않죠. 다는 파울리베타원리를 만족한다. 샘샘샘 이렇게 있으면 파울리베타원리를 만족하는 거죠. 파울리베타원리는 전자쌍이 하나는 업스피 하나는 다운스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는 양자수가 네 가지가 같은 전자는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정의가 되겠지만 파울리베타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전자배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 유의하시고 들뜬 배치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 5번 표는 T도 C 1ATM 바로 뭐 TP가 동일 아보가드로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정도 이제 이정도 했으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양이 2몰 있어. 자 근데 보면 지금 H 원자 양을 물어봤는데 H2가 2몰 있으면 1개 2개 2개 4개 4개 6개 1몰에 2몰개 근데 이 녀석이 2몰개 있으니까 몇몰개? 4몰개가 있겠네요. CH4가 8그랑 자 파파고 파파고 도와줘요 파파고 자 그러면은 파파고로 번역을 해주면 뭐가 돼요? 몰이란 소리야? 개념강이 들었죠? 0.5몰 이 되니까 분자가 0.5몰이야 긴장 그러면은 원자는 분자 하나에 4개 수소가 4개 들어있으니까 2몰만큼 있으시겠다. 자 12리터 아 삐리 1몰 24리터일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돼있지. 문제를 확인하고 가는게 맞아. 설마 22.4리터에서 좋겠어. 나는 음 하여튼 이만큼 안하자. 20도씨였을 것 같아. 25도씨인가? 하여튼 자 그러면은 오늘 왜 이렇게 혀가 세니. Wg을 모두 물에 녹여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1리터 자 1몰 농도의 정이 1리터에 1몰 녹아있는 건데 지금 1리터를 만드셨으니까 몇 그램 넣었을까? 포도당을 180그램을 넣었을거야. 그래서 W는 180인거 확인되셨구요. 그 다음에 가에서 만든 수용액 500ml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거 용액은요. 용액은 모두 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리터에서 반 500ml 채취 왔으면은 딱 용질도 반만큼 가져왔을거야. 그러면은 0.5 몰 만큼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A몰 농도 1리터를 만들었대. 그러면은 A는 0.5 몰 농도 그래서 A는 0.5 가 되겠고 두개 곱하면은 반땅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액이 균일 혼합물인거 잘 알고있나 그 다음에 농부라던가 그냥 물농도의 개념 쓸 수 있으면 되죠. 항상 물농도는 물농도는 저렇게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거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혹은 농부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다. 두가지 다 활용해주셔도 좋아. 7번 다음은 학생 A가 기체와 관련하여 수행한 탐구이다. 기체 우리 기체 잘하잖아요. 그죠? 나만 잘해? 아니야. 너희들도 잘해. 자, T도 C 1, A, T에 아하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자,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배운거 세가지 뭐 있었지? 몰수비가 부피비 일도비가 분자량비 단위부피당 분자수 동일 이렇게 세가지가 있었어요. 안보이니까 좀 내릴게 문제가 자, 그러면은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H2와 CO2에 뭐는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분자수가 떠오르네. 분자수가 떠올라. 그러지 않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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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위부피는 분자수 동일 우리 이미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는 거야. 이 친구는 모르니까 이거 실험해서 아, 이게 맞긴 했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이미 알고 있지. 그래서 분자수 원자수는 아니야. 단위부피당 분자수가 동일한 겁니다. 자, H2 분자 한 개의 질량 다른 말로 분자량 H2 24리터 1몰 질량이죠. 1몰 질량 그래서 N분의 W 이면은 1N이 나오겠네. 1몰 그쵸? 그래서 N은 N분의 W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역시나 밑에도 똑같으니까 이 녀석도 1몰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가와 나에서 구한 값은 각각 A, B이고 A, B는 당연히 1몰인 거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어 지금 같은 부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질량 지금 분자량 분자량 W니까 그냥 뭐겠어? 뭘 수 뭘 수 N으로 둘 다 같겠지. 그래서 A는 B이다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 그냥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거 어려워하면 안됩니다. 글씨가 많아서 두려워하면 안됨. 글씨가 많아서 어려운 건 국어의 문제야. 화학의 문제가 아니야. 8번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스포를 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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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지워놓고 와야겠어. 자 그림은 바닥상태 원자 X와 Y에서 E, S, E, P오비탈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S오비탈은 1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P오비탈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X 자 여기서 근데 고민을 할 수 있어. 아 X하고 X 여기서 뭐가 S고 뭐가 P일까 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가령 S가 다 채워지고 바닥상태니까 S가 다 채워지겠지? 싸움원리에 의해서 S가 채워지고 P가 채워지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S라고 쳐봐. 그럼 S가 2개일 때 5분의 3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뭐 2 곱하기 3분의 2? 에이 말도 안 되잖아. 전자는 정수계로 존재하겠지?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당연히 2개인 거 이게 S 이렇게 P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쉽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딱 뭐야? 둘 중에 하나 S 둘 중에 하나 P인데 바닥상태니까 S에 두 개 채워져 있고 P에 두 개 채워져 있겠네. 그럼 여기 S에 두 개 채워져요. P3이니까 S는 질소가 되겠고 Y는 탄소가 되겠고 그래서 S가 Y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을 양성자수 원자 번호죠? 질소 7번 탄소 6번 그래서 맞다. 호전자수 1, 0, 1, 2, 3, 2, 1, 0 2, 3 이니까 맞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는 2, 2, 3, 4, 5, 5, 5, 5 이니까 당연히 질소가 더 크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료 해석하는 문제야 자료 해석하는 연습 많이들 하셔야 되고 이런 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싸움 원리 싸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였어.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읽어주고 바닥상태 이런 거는 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듭니다. 실수를 줄이니까 네 이어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지금 산화이온과 플로우린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것이다. 난 눈으로만 봐도 양성자, 중성자 수가 다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친절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 산소 5는 8, 16, 2, 마이너스니까 지금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질량수가 16이니까 8개 그리고 전자는 양성자의 두 개를 더해줘야 되니까 10개 F 9, 19 이 녀석은 양성자가 9개 중성자가 10개 전자는 원자니까 9개 이렇게 되겠지. 전자수 전자수 분의 중성자수가 1보다 큰 것은 플로우린 9분의 10 이니까 아니요는 10분의 8 산소 니은은 양성자 분의 중성자가 1보다 큰가 이건 역시 F가 되겠지. 9분의 10 8분의 8 1인 것은 산소 자, 이제 보자. 기역은 OK 니은의 전자수는 10이다 니은의 전자수는 F니까 아니죠 9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큰가 는 적절하다 자, 전자수 여기 10개 여기 9개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아니오가 되니까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자 문제였어. 그 원소 원소 표시법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자의 기본 개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지? 좋아요. 10번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A, B는 반응 개수이다. 보자마자 어 탄화수소 탄화수소 그러면은 수소의 절반 수소 개수의 절반 A, E 여긴 당연히 CO2에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은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연소시키는 거고 연소를 시킨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산물로 나오게 돼있어요. 탄소가 1개니까 1개 1 이렇게 돼있지. 그 다음에 C가 4개 있네 그래서 4CO2 이렇게 된 거 맞고 H가 8개니까 4H2 된 거 맞고 그럼 산소가 4개 8개에서 지금 산소가 12개 있으니까 여기도 산소가 12개 근데 주의할 거 탄화수소가 아니라 여기에도 산소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2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10개를 여기서 채워주면 되겠고 ㄱ은 CO2이다 맞고 ㄴ A 더하기 B는 7이다 맞고 자 ㄷ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와 나에서 각각 H2O 1몰이 생성되었을 때 반응하면 O2의 양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수비를 보시면 돼요 2몰의 산소가 반응하면 가에서 2몰의 산소가 반응하면 2몰의 H2O가 생성돼 그러면 얘가 1몰이 생성됐다면 반응한 H2O의 양도 1몰만큼 반응했겠네 나에서는 4몰이 생성되면 O몰의 산소가 반응해 그러니까 5대 4의 관계야 5대 4의 관계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는 4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더 커야 되니까 기능해요 선생님 마이너스 붙어있는데 이거 반응한 양이니까 이거 진짜 보호의 의미가 아니야 반응한 양이니까 절대값 씌워줘 나는 이제 반응한 양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세줄 표시법 있잖아 우리 이선매직 이선매직 할 때 생각나가지고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7번 그림 가는 실린더에 ABXg이 들어있는 것은 나는 가의 실린더에 AB2Yg이 첨가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B의 원자량 분의 A의 원자량은 4분의 3이고 모든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친절하게 원자량을 다 줬어 그럼 진짜로 B의 원자량은 4인 거고 A의 원자량은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 그럼 AB의 분자량은 7 AB2의 분자량은 1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4V, 5V네 근데 봐보자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조건이 있네 그러면은 부피비가 몰수비 아보가도로니까 지금 4V, 5V잖아 그럼 그냥 4몰 5몰 이렇게 생각해 줘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엔 당연히 4몰만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은 자 Yg을 첨가했어 그게 또 5몰이 됐잖아 그럼 4몰 했다가 얼마를 넣어야 5몰이 되겠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1몰을 넣어야겠지 자 그러면은 자 분자량이 7자리가 4몰만큼 있으니까 X는 28g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분자량이 11자리가 1몰만큼 있으니까 Y는 11g이 되겠어 그래서 Y분의 X는 11분의 28 4번 엄청 쉽지 선생님 그렇게 풀어도 돼요 당연하지 왜 부피가 몰수비니까 내가 그냥 부피가 4대5면은 몰수도 4대5 그래서 4대5니까 제일 간단한 거 그냥 4몰 5몰로 생각했어 마음에 안 들면 8몰 10몰로 생각해도 돼 너희 마음이야 분자량도 쌤 4분의 3인데요 4분의 3인데 8뿌리 6일지 12분의 9일지 16분의 10일지 어떻게 아나요? 어? 16분의 10이 뭔가 맞는 것 같이 16분의 10분의 10이면은 CO하고 CO2니까 근데 얘들아 얘들아 비율이잖아 비율 비율 그렇게 하든 뭘로 하든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게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제발 태클 좀 걸지마 어? 우리 화학은 수학과 달라 비율이야 비율 비율이니까 이 비율을 잘 활용하는 게 화학 실력이야 수학을 하고 있으면 수학을 잘하는 거지 화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수학을 잘하니까 당연히 100분짜리 100분짜리에서 하던 방식으로 30분짜리에다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겠지? 어? 조금 날카로워서 하여튼 비율이니까 너무 태클 좀 그만 걸자는 거야 어? 내 말이 다 맞아 어? 반박시 네 말이 다 맞고 자 그래서 실력은 이런 비율 잘 설정하는 점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연습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 쳤어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새로 정밀한 화학을 찍는다면은 이건 곧기씨 문제로 될 것 같아 간단하게 아주 개념을 연습해볼 수 있는 좋은 문제 너무 맛있다 네 자 이제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몰 농도 문제네요 농도 변환을 잘하는 농도 농도 환산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림은 그림은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녹아있는 A와 B의 진량을 갖고 이게 핵심이죠 B의 분자량은 60이다 자 볼게요 자 100g 20% A 수용액이 100g 있어 자 잘 봐봐 20%의 정의는 용액 100g에 용질이 20g 있는 거야 A가 20g 녹아있고요 B도 20g 녹아있기 자 그러면은 F의 알프 1리터 단위로 맞춰주라고 몇 번을 말합니다 지금 물의 진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밀도를 주셨잖아 어 그래서 물의 진량 그래서 물의 진량을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어 가 같은 경우에는 물의 진량이니까 A가 20g 있으면은 나머지 물은 80g 있겠지 그래서 가는 80g이고 어 밀도가 1.1 g 1리터 1리터 잖아 자 그러면은 어 밀도는 부피 분의 진량이야 밀도쌤 밀도쌤 제자들은 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게 되겠어? 진량이 나오게 되겠지 애초에 밀도의 단위를 봐봐 밀리리터 그람퍼 밀리리터 내가 뭐라고? 저 그람퍼 밀리리터의 의미는 1 1미리에 몇 그램 있으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했는데 1미리에 1.1g이야 그러면은 100미리에는 110g이 되겠다 그치? 근데 지금 비수용액이 110g인 거잖아 그러면은 어 비 용질 비는 아니 아니 용질 비가 20g만큼 있으니까 빼주시면은 물은 90g만큼 있겠어 그래서 물의 질량은 나아가 더 크십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디가 쉽죠?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오비탈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전자배치 문제겠죠? 자 그러면은 어 X를 보시면은 홀전자 수가 1이고 자 그러면은 최이각전자가 3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봉소가 되겠다 자 Y는 LS2 ES2 EP6 3S2 3P1이니까 어허 바닥상태시고 그 다음에 아 위에도 바닥상태지 이 녀석은 그러면은 3주기 13쪽이니까 AL 홀전자 수는 어 1012 3일빵 사셔도 되고 그냥 보시면은 3S2 전자상 있고 3P1 하나 있으니까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는 자동으로 1이고 Z는 1S2 ES2 EP4 3S1이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싸움을 만족하지 않고 있으니까 됐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A는 1이다 맞구요 X Z에서 바닥상태 원자는 두 가지니까 아니시고 Z에서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했는데 자 N에서 피치를 해볼게 1S2 2S2 EP4인데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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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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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겠지 전자상으로 그리고 3S1 이렇게 있을텐데 자 그러면은 애들이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 전자상이 3개일까요 아니면은 4개일까요 4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홀전자 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셨어 여기 홀전자 하나 있지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하시면은 홀전자 수가 3개가 되는 거야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그러면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조건이 맞는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3이 아니라 4가 돼서 이것은 틀리게 되는 거지 기억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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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탈술만 외운다고 타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배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비탈술로 공부할 때 전자배치를 직접 해보면서 1 0 1 0 1 2 3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못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이런 건 쉬운 문제니까 2학년 때 이런 오비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 2학년 때 완벽하게 갖춰놔야 3학년 때 뭘 양적관계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원자의 오비탈 자 수소원자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고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수소원자는 수소원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를 결정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 녀석은 다전자원자가 아니거든 우리가 보통은 다전자원자를 다루지만 이 녀석은 다전자원자가 아니라서 오비탈의 모양은 상관이 없고 오직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소원자로 에너지 준위를 물어보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선 그러지 않았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표시를 안했고 쉬운 문제 수소원자라고 인지를 안해도 풀릴 수 있거든 일단 보자 가, 다, 에 N의 총합은 6이다 L은 가, 나, 다, 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D, P, P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P, S, S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D는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냥 P, S, S로 생각을 해놓은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야 선생님 D, P, P는 생각을 한 게 틀린 거에요 틀리진 않았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은 이게 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겠지 자, 그럼 보자 에너지 준위는 다, 가, 이다 자, 그러면은 다, 가, 다 니까 다가 더 커야 되죠 그럼 둘이는 오비탈이 같아 근데 다가지 아니, 아니, 뭐래 이 녀석과 이 녀석인데 다가 가 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E, S, E, P였으면은 수소원자는 둘이는 같습니다 다른 녀석들이라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만은 하여튼 어 2, P나 3, P고 다는 2, S, 3, S, 4, S야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왜냐면은 총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다가 3, S 가가 2, P 그러면은 총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1, S 이렇게 되겠네 D, P, P는 틀린 생각이었지 보면은 3, P, 2, P, 3, P로 해도 7이야 제일 작은 걸로 해도 그래서 안될 것이었고 만약에 아까 아까도 내가 지금 어 2, S, 3, S, 4, S 했는데 만약에 4, S였다고 치면은 4, S였으면은 2, P나 3, P가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이미 6이 넘어가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까 아까 보여줬던 거 만약에 2, S, 2, P라면은 수소원자에서는 이게 성립하게 되니까 등호가 들어갔으면 상당히 문제가 꼬이지 그러니까 출제 오류가 되니까 안될 거야 자 ㄱ 가의 모양은 구형이다 아령 모양이었죠 그래서 아니다 N 플러스 L은 가가 다보다 크다 가의 N 플러스 L은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요 다는 3 더하기 0이니까 3입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임으로 아니다 그러면 ㄱ은 묻지도 따지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해설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기 양자수는 나와 다가 같다 1, S, 3, S니까 9, 0은 9, 0은 방향성이 없다 S는 방향성이 없으므로 0이 되겠죠 그래서 ㄷ은 맞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중요한 문제예요 요새 자꾸 중성자 양성자 양으로 뭔가 우리가 그 2단원의 원자 개념에 자꾸 양적 관계를 섞고 있어 하여튼 봐볼게 자 이게 뭔가 문제풀이의 핵심이겠지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H2O인데 H는 1자리야 그러면은 1의 1자리니까 2년소는 중성자가 없고 O는 8의 16일 테니까 가의는 중성자가 이 분자 하나의 중성자가 8개 있어 근데 이 분자가 2분의 1몰 있으니까 분자 하나의 중성자가 8개니까 분자 2분의 1몰계에는 중성자가 4몰만큼 있으실 거야 그럼 10녀석도 4몰만큼 있어야 되는데 분자 하나에 들어있는 분자 하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산소는 8 근데 18이니까 중성자가 10개군이라고 하면 큰일나 O2니까 산소가 지금 중성자가 10개 있는 산소가 2개 붙었기 때문에 10 곱하기 2에서 20이라 해주시고 그러면 분자 하나에 20개인데 이게 X몰만큼 있더니 이게 4몰이야 그래서 X는 X는 5분의 1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근데 쉬운 문제야 근데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원자 개념을 잘 섞어서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로 찾고 약적관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뭔가 신유형이라 하긴 뭐하고 하여튼 요새 뜨는 유형이니까 잘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16번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아마도 이게 오답률이 내 생각에는 2위 혹은 3위 했을 정도로 높았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쉽거든 한번 봐볼게 크림가는 실린더에 A와 B가 각각 13Wg Wg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는 나의 실린더에 B기체를 Xg 추가하여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시고받기 X는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인지해야 될 것 여기 피스톤 N에서는 서로 반응은 했지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을 갖기 때문에 질량 보존 생각해 주시면 여기서도 14W일 거야 그리고 기체의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TP 물수비가 부피비 그래서 4, 2, 2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4몰 2몰 2몰 이렇게 놔주면 너무 좋겠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4몰에서 2몰로 갔잖아 아 잠깐만 이거부터 하자 AP가 있었는데 AC가 있어 그럼 누가 한계반응물이야? B가 한계반응물인 걸 알 수 있어 왜? 그래야 A가 남았는데 A가 남아있다면 분명 C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더 있다는 건데 C가 더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B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B가 한계반응물인 걸 알 수 있고 자 근데 봐봐 4몰에서 2몰로 갔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2몰 감소한 거지 그러면은 저 위에 녀석을 2몰 감소 반응이었다고 한다면은 반응이 한 번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한 번 반응하려면은 B가 2몰이 필요하니까 B가 2몰이었고 둘이 합쳐서 4몰이기 때문에 A는 2 2몰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반응을 한다면은 B가 2몰 다 반응했고 A는 1몰 반응하니까 A가 1몰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C가 1몰이 생성되고 그러면은 C가 1이고 3에서 1로 가는 거니까 2몰 감소 반응이 맞으시구나 근데 그럼 여기서 C가 1몰에서 2몰로 플러스 1몰이 되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A 1몰과 B가 2몰이 더 있으시다면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다 가 되겠어 근데 B는 2몰의 W라고 아까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 그치 믿기지 않지 그래서 C가 1이고 X가 W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쌤 이거 너무 막 억지로 푸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응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다 양 생각해서 낫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말이 되세요 뭐 뭐 1몰 감소 반응이라고 낫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이 몰수가 뭔가 꼬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8몰 이런 식으로 뭔가 두 배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가장 간단한 정수 비율로 잘 풀었어 역시나 비율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것도 정말 학습지에서 연습을 많이 시켜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지 않으면 되게 좋아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두 줄 쫙 쫙 긋고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막 문자 C도 있으시고 W도 문자시고 X도 문자니까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졌겠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쫙 긋고 문자 막 나서 푸는 거는 답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푸는 방법 정밀화학에서 알려줬던 거를 적용해 보도록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실제로 잘 나오죠 나는 이렇게 풀어 나는 이렇게 풀고 안 틀리고 항상 맞거든 근데 막 푸는 게 아니라 막 다 이렇게 조건이 막 숨어 있어 그래서 이걸 막 야매로 막 풀어요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진짜 고민해봐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딱 보여 그럼 나는 그거 적용하지 않아 근데 그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역시 이제 상당히 처음 아는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화학 양론 문제입니다 자 T도씨 일기압이니까 TP가 동일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문제고요 이거 이제 안 쓸게 귀찮아 음 자 그 다음에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 이거 몰수비가 부피비에서 나오는 성질이죠 자 그렇다면은 부피가 6리터니까 0.25몰 그 다음에 부피가 10이니까 0.5몰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봐보자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 Y의 질량이 8g이래 자 뭔가 이걸 써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자 0.25몰의 11이니까 분자량은 1몰 1몰일 때 1몰의 질량이 그램 땐 게 분자량이잖아 그러면은 분자량은 44가 되겠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자 0.8g 11g 중에 Y가 8g 차지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X가 3 Y가 8을 차지하고 있단 건데 11g이었을 때 1몰만큼 맞춰주면은 4배 늘리면 되겠지 그럼 Y2가 32 X가 12가 되니까 X의 원자량이 12 Y2가 10이니까 Y의 원자량이 16인가 알겠고 이거 정확히는 CO2였던 거지 자 그리고 잘 봐봐 그럼 Y의 원자량이 16이잖아 근데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이 다해서 16g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Y가 16g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분자 하나에 Y 하나가 있는데 Y가 16g 있다는 거는 Y가 1몰만큼 있다는 거고 그래서 A가 24인 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54g 중에 Y가 16g 그럼 Z2가 나머지 38이니까 그러면은 Z가 19인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원자량은 Z가 Y보다 크다 기역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Y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것만 해결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 0.5몰에 44니까 X, Z4의 분자량은 88일 거야 그럼 여기서 X가 12 그럼 Z가 나머지 아 이렇게 한 해도 되구나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전체 원자수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N은 N분의 W에서 W가 1g이라고 준 거야 그래서 N분의 나는 88분의 1 이게 지금 분자 1g의 몰수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 원자수니까 분자 5원자 분자죠 그래서 곱하기 5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분자량이 44 분의 1 이게 분자 1 분자 1g의 개수야 왜? N분의 W니까 근데 필요한 거 원자수 그럼 분자 하나에 원자 3개 3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3 해주시고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44 44 같이 들어있죠 나눌게요 2 1 그러면은 2분의 5하고 3이니까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가가 더 원자수가 많아 그래서 틀린 선지 그래서 답은 ㄱ, ㄴ이 되겠다 1g은 그냥 별거 없어 이것만 기억하고 처리하면 돼 N은 N분의 W에서 W로 1로 맞춰주면 내가 1g 분의 분자량을 한 거니까 이거는 뭐야 분자의 몰수를 구한 거지 왜? 분자의 질량을 분자의 분자량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에다가 N원자 분자 N원자 분자 그러니까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잘 고려해주시면 이게 원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외울 게 아니라 이건 이해하고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17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문제야 이거 창의적인 문제라서 조금 틀릴 수 있거든요 잘 볼게요 나무 조각을 A개를 전자배치판에 홈에 넣어 바닥상태의 전자배치를 만든다 1s에 배치할 수 있는 거 그럼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이겠네 왜? 조각 한 개니까 여기에다 넣겠지 이거 아니면 이거를 넣으니까 이거를 넣었을 때 H 이거를 넣었을 때 H일 거야 그 다음에 2s 이때는 리튬 베를륨이죠 리튬은 이렇게 베를륨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3번 그럼 이녀석 3개 3개짜리니까 2p까지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근데 훈트 바닥상태니까 훈트를 만족하도록 배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1s2 2s2 조각 이렇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 그럼 X는 봉소인 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 맞고 Y는 하나 더 넣으니까 뭐야 탄소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으면 질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산소 순간 버퍼링 걸렸어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지금 이 조각을 다 썼거든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래서 2개야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F하고 네온이 된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4가지가 아니라 2가지야 저게 페이크야 이 조각 개수를 잘 세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Y의 원자과 전자수는 2다 얘들아 2s2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P에 2개가 있으니까 지금 주향자수가 2인 주향자수가 2인 전자가 4개가 있으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4야 탄소니까 그래서 얘는 아닌게 돼야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이런 나무판자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였어 교육청 스타일이 이래요 모의고사에는 실제 이제 3학년 모의고사는 이렇게 안나오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은 모르는 친구들 절대 몰라 틀릴 수 있는데 나는 내가 CL35하고 CL37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CL밖에 없어 그냥 CL로 풀면 돼 실제로 보시면 3, 2 이거를 숫자가 뭔가 익숙한 숫자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돼 6, 9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니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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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짜리하고 72짜리하고 74짜리가 9대 6대 1이었다는 거 CL2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내가 그래서 CL을 만약에 바로 알아차렸다면 그냥 이대로 가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은 A는 35 라고 하시면 이 녀석이 70짜리 72짜리 그 다음에 74짜리고 9대 6대 1이라는 거 가시면 돼 그래서 AX2는 CL37이잖아 CL37 대 CL35 대 CL37이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25%야 그래서 아니다 니은은 이 녀석의 분자수는 자 그러면 9대 6대 11이니까 이 녀석이 9 있다 치면 이 녀석이 1 있죠 그래서 1몰 9몰 하면 9가 나오겠지 그래서 맞다 X의 평균 원자량은 자 35 37 가운데가 36인데 3대 1이니까 4칸 근데 지금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 어 이렇게 이렇게 4분점 이렇게 잘 해주시면 35.5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A A 플러스 2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0.5가 되겠지 A 플러스 0.5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아니야 그래서 답은 이은인데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알아차렸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A A X의 존재 비율을 X라고 하고 A 플러스 2의 X 존재 비율을 Y라고 해 그럼 이 녀석은 어 이 녀석이 존재할 확률 X 곱하기 X X 제곱은 X 제곱대 A X A 플러스 2니까 X Y인데 이 녀석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A A 플러스 A X A X A X A 플러스 A X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곱하기 E 그러니까 2XY가 3대 2다 이거 풀어주시면 6XY가 2X 제곱이니까 시작하시면 X는 3Y가 나옵니다 그래서 X 대 Y가 3대 1인 거를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푸나 상관없는데 내가 CL인 거 알아차리는 게 공부를 잘했다고 뭐야 될까 화학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장 어려운 20번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AA 더하기 B가 1C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W 가량이 되어 있는 광철 용기에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혼합 유형인 거 인지해 주셔도 좋고요 사실 혼합 유형이긴 한데 A의 양이 고장되어 있어서 B가 증가하는 취임 유형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A의 분자량 분해 B의 분자량이 E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분수로 되어 있는 자료는 분수로 바꿔주는 습관 그래서 1분의 2니까 B의 분자량을 1이라 하고 A의 분자량을 2라 해주면 되겠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12, 12, 20 이렇게 일 수도 있는데 불안한 친구들은 여기에 뭘 얹혀줘도 돼요 얹혀줘도 돼요 가령 뭐 K, 2, K 이런 식으로 놔도 돼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2에서 A는 모두 반응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B 분자를 1로 놨으니까 1g, 6g, Wg, Wg이잖아 그럼 1g이니까 여기가 1mol 여기가 6mol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그러면 Wg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Kmol로 한번 나올게 그럼 여기도 K 모르겠지 질량이 같으니까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물질이고 반응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호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내가 한번 반응했는지 두번 반응했는지 반응량을 상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개수를 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단하게 풀은긴 어렵고 두 줄 2선 매직을 이용해서 약간 수리적인 풀이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가볼게 더 좋은 풀이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생각나는 풀이는 이정도 풀이라도 더 좋은 풀이가 생각나면은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보자 실험1,2가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여기서도 얘가 한계 반응물이었잖아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6배 증가했고 곱하기 6배 여기는 그대로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여기도 여기가 한계 반응물 여기가 여기도 한계 반응물 너무 어색할 것 같아 물론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글쎄 이렇게 A 플러스 W 이렇게 있는 선지들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가 다 반응했다면은 여기는 여기가 다 반응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눈치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많이 풀어서 얻어진 선암적 그런 설례 귀납적으로 출원을 하는 거지 내가 앞서 풀었던 문제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확률이 높을 거야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가 다 반응하지 않을까 가정하고 풀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모순이 생겨 그래서 그러면 어? 모순이니까 안되네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가겠지만은 조금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가 뭔지 한계 반응물일까 하고 생각하는 눈치도 괜찮아 실험원을 한번 써볼게 K몰 1몰 그러면은 1몰이 다 반응하셨고 자 B가 1몰 반응하실 때 A는 A몰만큼 반응을 하셔 그리고 C가 2몰만큼 생성이 되시지 그래서 K-A 0 0 0 그 다음에 2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기체의 양은 K-A몰 A과 C를 더해준 다음에 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K-A가 이겠네 식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해보자 K몰 6몰 그러면은 이번에는 K몰이 다 반응을 하셨어 그러면은 자 봐봐 B가 B가 A가 A몰만큼 반응할 때 B는 1몰만큼 반응해 그러면은 지금 나누기 A가 되어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K몰만큼 반응했다면 B는 A분의 K몰만큼 반응할 거야 이게 잘 안되는 친구는 A대 1은 K대 네모라 해가지고 네모를 여기에 집어넣어도 괜찮아 어차피 A분의 K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B가 A분의 K몰만큼 반응했다면 C는 1대 2니까 그거의 두 배 그러면은 A분의 2K몰만큼 생성이 됐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푸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황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들도 많아 그리고 실제로는 다 이렇게 푸는데 나는 약간 다르게 이런 식으로도 풀어왔던 거지 조금 더 편하게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지 당황하지마 이렇게 문자가 많아도 다 처리가 될 거야 왜냐면 조건이 많으니까 엘리프에서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여기가 0몰 여기가 6-A분의 K 몰 여기는 A분의 2K몰 그래서 전체 기체의 양을 두 개 더하면 6 더하기 A분의 K몰 분의 C의 양 A분의 2K몰 조금 내릴게 겹쳐있어서 보기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내려주시고 더 내려와야겠다 이리로 와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주자 양변에 A를 곱해주면 6A 더하기 K분의 2K가 되시는데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6A가 3K면 4K, 2K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2A가 K가 되시고 그러면 저기 위에다 다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2A는 K니까 그러면 2A-A A는 2가 나와요 그래서 2대 1대 2 이렇게 반응하는 거였고 그러면 K몰이 2A몰이니까 이 녀석은 실제로는 4몰 4몰 이렇게 돼있던 거지 그러면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맞지 3몰 1몰이면 1몰 1몰 해고 얘가 2몰 반응했고 그지 그러면 C가 2몰이 생성됐고 그래서 4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A가 4몰 다 반응하면 B가 2몰만큼 반응해서 C3몰 건 8분의 4 이런 식으로 됐었겠네 하여튼 뭐 이렇게 알아낼 필요는 없어 하여튼 이때 A의 분자량을 1으로 잡아놨어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1몰의 1 이렇게 기준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인석도 분자량이 딱딱 맞닥 떨어질 거야 내가 실제로 이렇게 풀었을 때 애들이 막 아니 1분의 2일 수도 있고 10분의 20일 수도 있고 20분의 20분의 30일 20분의 40일 수도 있고 선생님 어떻게 이게 1분의 2라고 하는 거야 정확히 1분의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맞춰놨잖아 B를 딱 맞춰놨잖아 A를 따라가잖아 B를 10이라고 A를 2로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B를 1로 해서 1몰에 1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A도 딱 맞을 거야 근데 뭐 문제에 따라서 분수가 있고 그런다 그러면은 분수의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져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내가 그래서 4, 6, 4, 8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는데 불할 필요가 없어 보여서 그냥 1, 2로 잡은 거예요 하여튼 맞잖아 그래서 3몰에 3몰 3몰에 A의 질량은 2, 4, 8이겠죠 그래서 A가 2 W가 8 해서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고2학평이라고 고2학평이라고 많이 공부를 안하고 그냥 모르면 아 모르겠다 나중에 하자 라고 넘어가는데 막상 고3 모의고사도 고2학평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고2학평을 공부를 잘 해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3 것도 잘 됩니다 물론 고2학평만 한다고 고3 거 잘하게 되는 거야 조금 더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 가서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평가부터 잘 놔둬두면은 아무래도 고3 때 국영수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야 왜냐하면은 탐구 공부를 남들은 아예 노벨 때 자신은 고2 때부터 해놨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학력평가 해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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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